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. 전진선 양평군수는 지난 9일 양평 어천계 어민들과 함께 강상면에서 옥천명까지 약 5km의 남한강 수변구역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. 이날 50여 명이 참여해 비관리 낚시구역의 쓰레기와 장마철 떠내려온 부유물을 중점시켰습니다. 양평 어천계는 매년 약 10톤의 폐기물을 수거하며 남한강변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. 전진선 군수는 어민의 노력으로 환경이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지금까지 KBPS 오늘의 뉴스였습니다.